안녕하세요. 2023년 7월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복분자 농장입니다. 한켠 가장자리 옆밭 경계쪽에 있는 텃밭 개념으로 제가 키우고 있는 꽃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하면 이 시기가 지금 7월 말, 8월 한 20일 이 시기가 참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제가 농약을 살포하고 농약 살포라기보단 영양제 공급 때문에 제가 수시로 살포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을 연기지 않고 연민시비 간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간주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철이 끝나고 현재까지 탄저는 없습니다. 탄저병은 없는데 방지가 잘 됐다 봐야 되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얼마큼 많이 달 수 있느냐? 얼마큼 많이 달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상단부까지 올라가면서 다 고추가 마디마디 다 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다 달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시기에 달아 놔야지 요게 성장을 해서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상단부도 지금 야극차에 물이 많이 묻었는데 굴직굴직하잖아요. 그죠? 그럼 굴직굴직하려면 비배관리 대단히 중요하다. 비배관리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단부까지 전부 고추입니다. 이게 초반에는 지금 있고 고추가 제 밭이 되게 농성 안 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잎이 묻었나? 요렇게 이게 대가종입니다. 보통 소가종이나 중가종은 다다다닥 긴장 그림 같이 붙어 가 있잖아요. 대가종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다닥다닥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나름 많이 날렸다. 이제 대략 한 70점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제가 우박도 살짝 맞고 냉해받고 또 복분자 관리 때문에 좀 우짜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20점의 꽃으로 대략 한 70점까지 올린 것 같은데요. 요 시기에 왜 영양제를 살포해야 되느냐? 특히 요 시기는 고토, 마그네슘 이런게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엽록수의 구성 원소 중에 하나가 뭐냐? 질소하고 고토, 마그네슘입니다. 이 고토는 수채간에, 즉 요 안에서도 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이펙크 땡겨 올리고 땡겨 올리고 하다보니까 특히 하이업 같은 경우는 연맥과 황화정성이 많습니다. 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위로 보내주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내주냐? 이런 신초, 새순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런 영양결핍이 되지 않도록 영양결핍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연민식을 통해서 공급해주시는게 좋다. 그리고 이게 10월달까지 꾸준히 따르면요. 보통 뭐 고추였던 문도는 한번 따고 이지만 뜨더만 접으면 되지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되고요. 10월달까지 꾸준히 따르면 이제 그 윗걸음, 추비라고 하죠 추비 예, 윗걸음도 수시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요소를 넣어줄 때는 이렇게 폭이 폭이 사이 넣어줬잖아요. 그죠? 전 여기 한 45cm 간격인데 이렇게 넣어줬는데 요 사이로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넣어주면 안됩니다. 지금은 아, 거의 한 이쪽 측면 정도 아니면 흙걸이 정도 넣어주셔야 되지 너무 바짝 이렇게 끝부분으로 살짝 넣어주더라도 제가 오늘 퇴근하고 왔던지 웃그름 할 생각인데요.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넣더라도 너무 한 곳이 확짝집어내면 나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비료는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고 제가 방금 약을 쳤 때 막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예, 예, 예. 이렇게 이런 잎들은 사실 필요없는 잎입니다. 왜? 더이상 이쪽으로 영양 공급 안하거든요. 이제 위에 잎들 필요가 밑에서 사실 필요없어요. 시간나면 이런 잎들은 다 따주셔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딸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예전에 농약이 없을 때는 밑에부터 병이 따라 올라간다고 밑에 자꾸 따주라 그러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농약도 좋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대가종입니다. 이게 많이 달리라고 농협 종류일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렇게 마디마디 고추가 다 달리고 다 생생이 될 수 있도록 마치 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얼만큼 골든타임인가 하면 고3 수험생들 가장 중요한 수능앞도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기에 준비를 해놔야지 많은 수학량을 낼 수 있거든요. 마치 결혼한 신혼신부가 10개월 뒤에 2세의 탄생을 맞이하듯이 요 시기에 많은 작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마디마디처럼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꽃도 계속 피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에요. 뭐 고추가 많이 달리면 성장이 멈춘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배관리를 못했을 때라요. 이게 그 이제 이쪽으로는 영양분이 사실 안 가거든요. 이제 익는 쪽으로 지 스스로 영양분 다 위로 올립니다. 왜? 이런 잎들이 벌써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 많이 달려도 성장을 하지 않는단 말은 아니고요. 비배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배관리를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비르라든지 저처럼 이렇게 연민심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마그네슘 그리고 미량요소 미량요소 그리고 아미노산제 다 같이 넣어줬습니다. 아미노산제 그러면 잎도 좋은 내용이 있지만 잎이 제대로 공장에 돌아가려면 탄소 동화작용 해야 되는데 탄소 동화작용의 근본은 뭐냐 질소하고 마그네슘입니다. 탄소 동화작용의 다섯 가지 필수 원소가 뭔가 그런가 하면 C 탄소 H 수소 물 O 산소 그리고 나머지 비료분으로 16호소 중에 있는게 뭐냐 바로 질소하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탄저병 개면수 방지 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비가 좀 줄어들어 있으니까 반점 세균병이나 이런건 좀 덜 할겁니다. 이런게 이제 보시면 여기 반점 세균병인지 진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세균도 진균도 있거든요. 이런거 방심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약을 쳐도 병이 오는데 안 올 수가 없다. 물론 무농약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농약으로 방지하신 분들은 방지도 하면서 곁들여 가지고 그 연면십이 피리해 주셔야 됩니다. 연면십이 아이고 이제는 그만 아깝다. 사실 연면십이 다 돈 같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가 연면십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식입니다. 아니면 비료를 그만큼 공급하시든지 양자태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농약 추는 거 겸해 가지고 그렇게 살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잠시 제가 아침에 어 고추 병해충 방지하면서 곁들여서 연면십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참 제가 조금 전에 빠졌는데 밀양요소도 같이 공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양요소 역할이 뭔가 하면요 특히 그 중에서 그 이렇게 신초가 성장하고 꽃이 피고 계속 새순이 올라가는데 어떤 그 신조건소 중에 영양분이 필요한가면요 칼슘 스키라고 그러죠. 칼슘 그리고 붕소 그리고 아연 요 세가지는 삼박자입니다.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지 꾸준하게 꾸준하게 새순이 올라가면서 마디마디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마디마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박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칼슘 붕소 아연 이렇게 세 가지를 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마디마디 1개 2개 4개 5 6 7 8 이렇게 고추가 마디마디 달린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가 했던 말들 반복 반복한다고 아무런 하신분들 계신데요. 그분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텃밭농 주말농 신규농 이런 분들 위주로 제가 반복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전문적인 그런 학술지 같은 그런 내용의 영상을 보시려면요. 죄송하지만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왜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학술지를 보셔야 되지 저처럼 일반적인 방제 재배 이런 이야기 봐도 사실 눈이 차지도 않습니다. 왜 기초가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복 반복하는 것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신규농 특반농은 이게 반복 반복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벌 제3 그렇게 강조하니까 고려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NK 제가 관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렇게 그 복분자 쪽에 나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주 이게 그래서 제가 관주는 오늘 하지 않고 그 웃걸음 NK 제가 시비하는 것은 퇴근하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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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을까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영상 또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다른 집은 지금 막 빨갛게 주렁주렁 달렸는데 요게 이제 일주일만 지르면 제바 또 고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바로 위에 단계 이제 인서까지만 익어지면 그린것이 밝은 그런 이제 고추맛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집보다 조금 한 보름 정도 넓게 심었기 때문에 4월 한 20일 전후에 이제 그 고추를 심은 농가들은 지금 좀 밑에가 아주 그린 것 같습니다. 빨간게 고런 모양이 안 나오더라도 아 저렇게 달린 고추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누가 질문하셨는데요 한 40폭이 심으면 평균적으로 몇 근을 딸까 저들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20근 보시면 됩니다. 두 폭이 한 근 두 폭이 한 근 600그랑 보시면 되고 금고추 기준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많이 따신 분들 뭐 강소농 그런 분들은 거의 뭐 폭이나 한 근 이상 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진짜 잘 따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 텃밭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